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지금 저하고 접속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접속부사도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의미가 자연스럽게 와 닿을 거예요. 문제 한번 미리 다 풀어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스피디하게 아주 빠르게 슉슉 해보겠습니다. 알맞은 걸 고르는 거요. Is it a cat? A dog? 됐습니다. 이거 고양이야? 아니면 이제 강아지야?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둘 다 될 수는 없죠. 그죠? 하나의 동물이 A 또는 B니까 이때는 or 되는 거죠. 또는, 그죠? 둘 다 될 수는 없죠. He likes apples. 그는 사과, beaches, 복숭아. 그리고 수박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A, B, 그 다음에 and, C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오케이. 이거 알아주세요. A, B, C 할 때 and 많이 씁니다. 만약에 네 개면 A, B, C, 그 다음에 D 되는 거예요. A, B, C 다음에 D. And가 사이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and가 항상 마지막 그 앞에 세 개 이상 될 때는 나옵니다. His laptop. 그의 laptop will be repaired. 수리되어질 것이다. Ready for him.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가 pick up. 가져갈 수 있도록. 금요일에. 수리돼서 준비가 될 거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수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제 금요일에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거다. 물 흐르듯이 가니까 and. Which do you like better?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엄마야 아빠야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죠? or 되겠죠. 그죠? baseball, 야구야. 아니면 basketball, 농구야. A 또는 B 이렇게 되니까 선택일 때 보통 or 많이 씁니다. or. are you comfortable? 편하세요? 그냥 그 있는 대로가 편하세요? 아니면 shall I turn off? 제가 끌까요? 에어컨을 끌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지금 에어컨을 켠 채로가 편하세요? 아니면 이제 요걸 이제 끌까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역시 둘 중에 하나를 묻는 거니까 or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자 6번에 I have to study. 나 공부해야 돼. I feel too sleepy. 너무 졸려. 공부해야 되는 거 너무 졸린 거 어때요? 두 개가 뭔가 상충돼요. 그죠? 네. 상충돼입니다. 그럴 때는 but 쓰면 되겠죠? 공부해야 되는데 하지만 너무 졸려. 네. 그 다음 7번. I work out. 나 이제 운동합니다.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everyday. 매일매일. 자 그 다음에 never eat too much. 됐죠? 그죠? 절대 이제 너무 이제 과하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그리고 과하게 먹지 않는 것도 연결되죠. 그죠? 건강한 과학이 연결되니까 and 이렇게 가면 맞겠죠. 그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너무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절대 먹지 않습니다. 내용이 연결됩니다. he is very hard working. hard working. 열심히 일하는 이 말은 근면이라는 거예요. like me. 그는 아주 근면합니다. not very creative. 아주 크리에이티브 하진 않아요. 창의적이지는 않아요. 어? 상반대죠. 그죠? 이럴 때는 하지만 됩니다. if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the item 만약에 그 물건에 something wrong 어떤 게 잘못된 게 있다면 you are given the choice 당신은 are given 주어짐을 받는 거니까 즉 받습니다. the choice 선택입니다. refund 환불이에요. 환불 refund 환불을 받거나 아니면 replacement 뭔가 이제 대체품이죠. 그죠? 물건을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 요거는 예 아니면 예 선택이잖아요. 돈도 받고 물건도 받고 말이 안 되잖아요. 선택이니까 이때는 or 되는 겁니다. 자 you can draw here. 여기 와서 그림 아이고 아이고 앞에 와가지고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와서 그림 그리시면 돼요. be quiet 조용히는 하세요.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활동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조금 조용히 하시라는 거니까 상반된 거죠. 그죠? but 요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b번 볼게요. 주어진 것 중에 알맞은 말 쓰시오 돼있습니다. 자 student 학생이 listening carefully 조심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he is teachers talking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되죠. 그죠? 기본적인 접속성 뭐 많은 동안에 그 다음에 the pencils broke 그 연필들이 이제 부러졌습니다. i dropped it down on the floor 내가 뭐 했을 때 그걸 이제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그러니까 when 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why 는 주로 뭐 뭐 하고 있는 동작 동작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보통은 많이 씁니다. could you hold the door 문을 좀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for a moment 잠시 동안 as 내에서 뭐 뭐 하자마자 요건 뭐 뭐 할 때 약간 찰나에 가깝고요. 뭐 뭐 할 때 내가 동작 이루어질 때 i push this card through 되있죠? 카트를 push through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가지고 통과하는 거니까 통과할 때는 너무 찰나 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요 정도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해석 간단하게 하면서 쭉쭉 보시면 돼요. 자 finish my homework 내가 숙제를 끝냈을 때 i turned on my laptop 되죠? 그죠? 내 랩탑을 켰다. 뭐 게임을 하든 뭐 하려고 이때는 when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뭐 뭐 할 때 끝났을 때 이렇게 he's getting better 그는 더 이제 나아지고 있다. time goes by 시간이 감에 따라 뭐 뭐 함에 따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as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5번 같은 거는 보통 정해진 거예요. 6번에 she has been living in korea 그녀는 한국에서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고 지금도 살고 있는 중이죠. 그죠? 현재 완료 진행이니까 완료하고는 뭐가 친해요? 그죠? since 그죠? 그녀의 가족이 any of the friends 프랑스로 이제 이사가버린거죠. 2009년대에. 그때 이후로 줄곧 쭉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 사는 중이다. 되니까 현재 완료. 배웠었잖아요. 현재 완료. The baby started to cry.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her father left the room. 아버지가 그녀 아빠가 방을 떠났죠. 그죠? 떠날 때까지 말한대고요. 떠나자마자 으앙 하고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뭐 뭐 하자마자 as and as가 적합합니다. 자 I asked him the same question. 내가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었다는 거죠. he told me different answers. 그는 나에게 다른 대답을 해줬다. after 같은 경우 내가 같은 질문을 물은 다음에 다른 대답들을 해줬다.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every time이 딱 맞아. 뭐 뭐 할 때는 언제나 이거야. 내가 같은 질문을 물을 때는 언제나 다른 대답을 해줬다. 라는 약간 좀 돌고 도는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every time 매번 뭐 뭐 할 때는 언제나 이게 적합한 것 같아요. 약간 국어 실력하고도 관계있죠 우리. she thinks 그녀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she can no longer wait 더 이상 뭐 뭐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her husband finishes cooking 그녀의 남편이 요리를 끝낼 때까지 즉 언티라기든 보통 어떤 끝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요리 끝내는 시점이 있으면 그 전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를 도저히 못 기다릴 것 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until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시간들 지속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number 10 the teacher called her name as in as while she was talking with her 되어있습니다. 선생님이 called her name 되어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s in as 뭐 뭐 하자마자고 와 뭐 하는 동안에 주로 진행형 많이 나오죠. she was talking 그녀가 그녀랑 얘기할 때 그래서 이때 she는 her하고 다른 인물이니까 herself 안 쓴 거예요. 같은 사람이면 herself 되겠죠. 앞은 주어니까 the teacher 여자 선생님이고요. 뒤에는 그쵸 her name 할 때는 다른 어떤 여학생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진행이니까 while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녀랑 대화하는 동안에 이름을 불렀다. 한문장으로 이제 만들 때 빈칸에 both and either or 아니면 이제 neither nor 요거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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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이게 볼게요. 상관접속사 우리 엄마가 즐겨요. watching funny movies 재밌는 영화를 보는 걸 즐기고요. 아버지도 재밌는 영화를 역시나 to 보는 걸 즐깁니다. 그러면 둘 다죠. 둘 다 할 때 보세요. both a and b잖아요. 그래서 both 의미상 my mother and my father 되는 거고요. 이때는 위에는 단수단수 주어니까 enjoys, enjoys 했지만 둘 다 하니까 어때요? 주어가 자체가 복수니까 enjoy만 쓴 거예요. 요거 요거 수율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이니? 좋아요. 요거 보는 거를 즐기십니다. too much sleep 너무 많이 자는 것은 좋지 않아요. 건강에 too little sleep 너무 적게 자는 것도 역시나 이제 또한 좋지 않다. either 또는 이란도 있지만 보통 문장의 끝에 come 하다며 올 때는 부정문에서의 또한 이란 뜻이에요. 둘 다 안 좋은 거니까 둘 다 부정일 때는 neither 쓰는 거잖아요. 그죠? neither 그대로 쓰고요. nor too little sleep 너무 적게 자는 것은 it's good for your health.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neither nor 이니까 낯이 없더라도 요 속에 낯 있잖아요. 그죠? i want to study music in germany 독일에서 음악 공부하고 싶어요. 또는 i want to study music in austria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제 공부하고 싶다. 또는 이니까 이때는 either 쓰면 되는 거죠. either 쓰고 뭐가 되면 or 되는 거죠. i want to study music in either germany or austria 어렵지 않죠? james doesn't want to study hard 열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는 열심히 일하고 싶지도 않아요. 둘 다 하기 싫은 거야. neither이잖아요. neither 간단하죠. 그죠? neither to study hard nor to work hard 일도 싫고 공부도 싫고 네 she got a nice laptop last month 지난달에 멋진 laptop 노트북을 샀어요. nice laptop last month too 이때는 그예요. 그도 샀어요. 그러면 그녀도 그도 둘 다 샀으니까 이때는 both she and he got a nice laptop last month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the lesson can be taught 그 교훈은 can be taught 가르쳐질 수 있다 by a teacher 선생님에 의해서 또는 데 있습니다. 아 느낌 왔다. it can be taught 가르쳐질 수 있습니다 by two teachers 아 한 분의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쳐질 수도 있고 이때는 수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업은 혹은 두 명의 선생님들에 의해서 가르칠 수도 있다. 또는 이니까 either 간단하죠. 그죠? a or two teachers 이렇게 되죠. 그죠? either a or b 간단하잖아요. 이 세 개 중에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this man cannot be criminal 됐죠. 그죠? 범죄인이에요. 범죄자 cannot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cannot be 일때는 뭐 뭐 일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해석이 깔끔합니다. 이 남자는 범죄자일 일리가 없다. 저 여자도 범죄자일 일리가 없다. 됐죠. 둘 다 부정이에요. 이때는 neither 되는거죠. neither neither this man or 아닙니다. nor that woman can be a criminal 왜 can일까요? 그죠? 이 속에 no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can을 안 적어도 되는거에요. 해석할 때 주의하시고요. the meeting 그 회의는 서울에서 열렸어요. 그 회의는 평양에서도 또한 열렸어요. 둘 다죠. 그죠? 둘 다에서 이미 열렸어요. 그래서 both in korea 돼있고 그 다음에 and in 평양 이렇게 돼있죠. 그죠? 그래서 korea가 아닐 때는 서울이면 되겠네요. 살짝 꽂히면 될거 같고요. 이렇게 해서 both a and b 이렇게 가면 될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she is going to join the club 그녀는 그 동아리에 가입할 것이다. 또는 그게 아니면 그 가입할 것이다니까 둘 중에 한 명이죠. 그죠? either either she or he is going to join the club 어렵지 않죠. 쉽죠? the rule 돼있습니다. 룰입니다. 룰은 룰인데 made by the students 학생들이 해서 만들어진 그 규칙 이게 핵이에요. is it reasonable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 이거 괜찮은데 합당한 it is convenient too convenient 편리하네요. 또한 편리하더라. 합당하고 심지어 편리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가 해당되는 거니까 both 합당한 and convenient 편리한 둘 다 가능성이 둘 다 되는 거죠. 그죠? both a and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에서 이거 학습을 잘했고요. unless 라는 게 있습니다. unless 앞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unless 는 기본적으로 뭐를 의미하냐면 if 한 다음에 not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 앞에 보면 감이 와요. he wants to visit your house. 그는 너의 집을 방문하고 싶어요. 만약 it's not far from his house. 그의 집에서 멀지 않다면 그러면 이거를 앞에 거는 그대로고요. if부터 바꿔볼게요. if하고 not이 뭐라고 했어요? unless 라고 했기 때문에 unless 그대로 씁니다. it's is far from his hou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속에 if no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unless it is far from his house. 이것만 보면 그의 집으로부터 멀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속에 이미 not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쓰는 것이 unless의 쓰임인데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 힘들죠. 이 속에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쓰는 게 힘든데 그걸 자꾸 해봐야 돼. she cannot get high scores in english. 영어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 만약에 그녀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앞에 건 그대로예요. 앞에 건 그대로인데 if 있는 부분부터 unless 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she 공부한다면으로 바꿔야겠죠? not이 들어갔으니까 현재니까 studies 이렇게 이렇게 3행식 단수니까 hard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unless she studies hard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 you don't bring the invitation card 그 invitation card 초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앞에 음이 나왔네 if 대신에 unless you 쓰고 현재니까 bring 이렇게 되는 거죠. bring the invitation card 그대로 쓰고요. 뒤에는 똑같습니다. you may be not allowed to enter. 너는 아마도 not allowed 허락받지 못한다. enter 입장하는 것이 입장되어지지 않을런지도 모릅니다. 4번 볼게요. does not 역시 if 나왔습니다. unless yes. he 돼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는 거죠. 그죠? does is best 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does is best 주어가 이제 3인치 단수일 때 뒤로는 똑같아요.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죠? not get a raise. 이때 get a raise 하게 되면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상되는 거 말이에요. 올라가는 것들. 그래서 월급 인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if you don't take 나왔네 그죠? unless 역시 하면 됩니다. 기계처럼 착착착 you 돼있고 그 다음에 긍정으로 되니까 take care of your kid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가 너의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they will be in big trouble. 큰 곤란에 그들은 빠질 것이다. 돼있습니다. 2번 주어진 말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number one tom practiced dancing for the contest. tom은 이제 댄스를 연습했어요. 그 대회를 위해서. the result 결과죠? the contest 대회 결과는 was disappointing 아주 실망스러웠다. 연습했는데 안좋았어. 연습을 했는데 안좋았어. 그럼으로 라기보다는 하지만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앞뒤 맥락을 보고 선택하는 거야. 2번 he likes to study english in korea. 그죠? 아 korean. 영어랑 한국어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he does not like to study math and science. 근데 수학이랑 과학 공부하는 건 안좋아요. 상반대죠. 그죠? 이럴때는 추가하는 거고요. 비슷한 게 추가될 때 여기는 on the other hand 가 됩니다. 다른 쪽 손이니까 말 그대로 요거랑 이렇게 좀 상반된 내용 이렇게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다른 면을 보여줄 때 많이 씁니다. 다른 한편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때 공부할 때 같이 알아두시고요. when you visit another country 너가 또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you should study 공부해야 된다. its language 그것의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 you need to study its culture 너는 또 뭐 공부해야 돼요? 문화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언어랑 문화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면 언어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게 나와야지 예시죠. 여기서는 in addition 덧붙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첨가할 때 차이를 알겠죠. 그죠? 예를 들면 언어의 예시가 다르겠죠. 문화약이 나왔으니까 그때는 나열되는 거죠. some animals 몇몇 동물들은 change their colors 색깔을 바꿉니다.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자 볼게요. chameleons chameleons are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for their ability ability 능력이죠. 그죠? 어떤 능력으로 알려져 있냐면 change their body colors 몸의 색깔을 바꾸는 거 그 능력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chameleon은 이제 그러면 예시죠. 뭐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되겠죠. 이때는 이제 4번을 확실히 알겠죠. 3, 4번의 차이를 exercise can make you feel refreshed. 운동은요 너를 느끼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뭔가 좀 다시 기분이 새롭게 느끼게 할 수 있다. 운전이 딱 땀 흘리고 나면 그죠? you feel refreshed. 기분이 아주 그냥 새롭고 신선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exercise 운동은요 can make you sleep better at night. 잠을 더 잘 자게 만들어줍니다. 밤에 운동은 기분도 좋아지게 하고 잠도 잘 자게 해주니까 운동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고 이건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in addition 추가하자면 덧붙이자면 정답되는 거죠. 아시겠죠? sometimes 때때로 others 타인들은요 다른 사람들 can't misunderstand 오해할 수 있어요. your text messages 문자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쭉 볼게요. 때때로 it is better 더 좋습니다. to talk to them 그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in person in person 하게 되면 사람이잖아요. 즉 사람이 사람 얼굴을 보고 직접 이란 말이에요. 직접 대면해가지고 이럴 때 인퍼런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퍼런 직접 이야기를 거는 것이 더 낫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요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보는 게 더 나았다.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고 그럼으로 따라서라는 therefore 이게 더 정확한 거죠. 그죠? 6번 같은 거 알아두세요. 7번 I would like to travel a lot. 나는 여행하고 싶어요. 많이. I have to make a lot of money to afford it. 됐습니다. 나는 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많은 돈을 만들어야 돼요. 벌어야 돼요. to afford it. 그거를 이제 감당하려면 여력이 있으려면 됐죠. 그죠? 여행을 많이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나는 이제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8번 But he was sure about his plan. 그는 분명했다. 확신이 있었다. 그의 plan에 대해서 어디 있지요? 그죠? Some people were not sure about it. 그죠? 근데 어떤 몇몇 사람들은 그것에서 확신이 있지는 않았죠. 다른 한 면을 보여주는 거니까 On the other hand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가 대조되는 거니까 She did not get a good score in English. 그녀는 좋은 점수를 영어에서 받지 못했어요. It was clear. 분명했습니다. clear. 분명한. 분명했대요. She was talented in English. 그녀가 talented. 재능이 있었어요. 영어에. 말이 안 되지. 영어에 좋은 점수를 못 받았는데 재능이 있대요. 그러면 therefore 안 되겠죠. 그럼으로 재능이 있다는 게 분명했다.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맞겠죠. 정황상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있는 거는 분명했다. 요렇게 되는 게 맞겠죠. 요런 것도 주의하세요. 맥락을 잘 봐야 돼요. 맥락을. 그래서 이게 영어를 그냥 문법만으로 이제 공부한 친구들은 나중에 가면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원서를 많이 읽는다든지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본다든지 어쨌든 상황. 맥락성이란 거를 상황 속에서 영어를 자꾸 공부해야만 나중에 구멍이 없어요. 그게 진짜 언어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록 지금 문법을 가르치지만 여러분한테 독서든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하든 만나는 게 사실 좀 현실적으로 힘들면 영어 원서라도 많이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접으로 이제 만남이라도 있어야겠죠. People like to eat fast food. 사람들은 좋아해요. fast food 먹는 거를. 자, 그 다음 볼게요. They're getting heavier. 더 이제 무게가 나가게 된다는 거죠. than ever before. 어떤 때 전이랑 어느 전이랑 비교해도 지금 getting heavier. 사람들이 더 이제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먹으니까 이런 걸 결과적으로, 그렇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10번이 정답되는 거죠. 7번. He spent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스페인어 공부하는데. He won a prize 상탔습니다. 대회에서. 자, 그러니까 마침내 finally 맞겠죠. 많이 투자했는데 그러나 상을 탔다. 이상하잖아요. 네, finally가 맞겠죠. 그러면 민호우 missed science class. 놓쳤어요. 과학 수업을 놓쳤습니다. He didn't hear about the assignment. 그는 듣지 못했어요. 과제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렇죠? 빠졌으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숙제에 대해서 따라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13번. He cannot help her. 그는 그녀를 도울 수 없다. 왜냐하면 He has to finish. 끝내야 돼요. 그의 숙제를. 자, 한번 볼게요. He has to clean his house. 집도 치워야 돼. 첩첩산중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니라 네, besides. 숙제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다가가 맞겠죠. 네, for example, 안 맞습니다. 자, 그 여자는요. Did not pass.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driving test. 운전 시험을요. 인 컨트레스트. 대조적으로요. 이게 오려면 뒤에 그, 뒤에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하지만 그 남자는요. 통과했다. 이런 식이 되는 게 대조적이겠죠. 자, 인 아더 월즈.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즉, 다시 말했었죠. 그녀는 failed. 실패했어요. get her driver's license. 운전면허를 get. 따는데 실패했습니다. 같은 말이잖아. 부연 설명이니까 인 아더 월즈가 되겠죠. 다른 말로 하자면 people do many things.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합니다. 뭐 하려고? to protect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자, they try to use less water. 덜 물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물 사용 절약하는 거는 환경 보호하는 거예요. 예시죠. 그죠? 하나의 예입니다. 사례니까 for instance 가 맞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어때요? 2번 문제 진짜 괜찮죠. 그죠? 해석해 보시면서 맥락 파악해 보는 거 많이 하시면 돼요. 자, that 용법 나옵니다. that 용법은 사실은 제가 따로 이렇게 엄청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린 적은 없지만 2번 게 한번 쭉 보시면 돼요. 대시 문장 안에서 주어냐, 목적어냐, 보호냐 정도는 이미 다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거랑 똑같은 내용을 나타낼 때는 동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아니면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it is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따르는 거죠. 그죠? 따라야 되는 게 학교의 regulation, 규제, 규범 이런 것도 해요. 학교 교칙이 있겠죠? 이걸 따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실제로 얘는 가짜 주어고 얘가 진짜 주어니까 이걸 이제 진주어 주어라고 합니다. 그죠? I agree with the idea. 나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어떤 생각? 모르겠디? We need to exercise 우리가 운동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아, 이 생각이랑 이 생각이랑 같은 생각이죠. 그죠?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 같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보통 동격이라고 하고요. 주로 아이디어 같은 거요. 혹은 이 팩트 같이 약간 추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나올 때 that을 써서 같은 내용이 뒤에 많이 등장하니까요. 아이디어 that, the fact that 이런 게 나올 때는 동격으로 생각하시면 한 열의 아홉은 맞아요. 알겠죠? 근데 물론 해석을 해봐야 돼요. The problem. 문제는요. is 다음에 뭐뭐이다 다음에 왔죠? 그죠? 얘는 이제 보예요. 보어 뭐뭐이다 다음에 문제는 that 이하입니다. 사람들이 제하에 사용하지 않아요. 리사이클하지 않아요. their waste 쓰레기를 리사이클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she knew 그녀는 알았습니다. she had to care for her children 그녀가 돌봐야 된다. 그녀의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즉 알았다 다음에 이것을 알았다니까 이것이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어 자 그 다음에 I cannot believe 난 믿을 수 없다. 그 소식 어? 아까 아이디어나 팩트처럼 좀 수상적이에요. she passed the test 그녀가 그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그 뉴스 같은 거죠. 그죠? 동격이에요. 동격 어떨 때 쓰는지 대충 알겠죠? 근데 이거 선행사 아니에요. 관계된 선행사 아니에요. 뒤에 she passed the test 그녀는 그 시험에 통과했다.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빠지지 않아요. 동격일 때는 동격일 때는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 주의하세요. it is true 어?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라고 얘 가짜 주어 진짜 주어 할 확률은 없죠? 일단 주어일 것 같아. 진짜 주어 뭐가 사실이냐면 사람들이 face 얼굴 아니고요. 얼굴 앞에 있는 거니까 동사를 쓰면 직면하다 직면할 거란 건 사실이에요. 그 문제죠. 그죠? 그죠? aging population 그 사람들의 population 인구가요 aging 노화되는 거예요. 점점 나이 드는 거 인구가 이렇게 노화되는 거에 문제에 직면할 거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moment은 요렇게 딱 떨어지죠. 그죠? 진짜 주어니까 주어 자 해볼게요. I have to believe 나는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을 갖고 있어. 어? 역시 추상자인 거니까 동격이 되겠죠. 그죠? 모든 학생이 owner 소유주예요. 소유자야. 학교의 owner입니다. 나는 신념을 갖고 있는 거야. 동격 자 중요한 것은요 ease 나왔죠. 그죠? 이제 다음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bore입니다. 뭐냐면 너가 배워야 돼요. 너의 돈을 절약하는 방법을 뭐게요? she does not think 그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다의 목적어 자리니까 뭘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이 can heal 치료할 수 있다.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을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알았습니다. the fact 사실이죠? 아 동격이네 동격 보통 소식이요 뉴스가 not always true 뉴스가 항상 진실이 진실인 것은 아니다 라는 그 팩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F번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복습 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지고 연습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다 같이 공공 흐트 흐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